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발품의 여왕 김미영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아파트는 청약통장 이 필요없고 각종 세금도 낼 필요가 없는 그리고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는 조건의 신축 아파트인데요. 10년 동안 주변 시세 대비 매우 저렴한 금액으로 내 집처럼 편안하게 맘껏 거주하다가 10년 후에는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요. 분양으로 전환할 때에는 10년 전 분양가 그대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10년 장기 민간임대 아파트입니다. 해당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인근으로 동탄신도시와 평택을 품은 오산의 최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산 헤스티아 아파트는 경기도 오산시 고연동 105번지 1원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 높이 규모로 7개동 총 775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크기로는 전용면적 84제곱미터 단일평수 ab 두 가지 타입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10년 장기 민간임대 아파트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10년간 편안하게 이용하다가 맘에 들면 10년 전 분양가 그대로 소유권을 인정받는 방식이며 임대보증금도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100% 보증을 받을 수가 있고 80%까지 대출도 가능한 매물입니다. 해당 아파트가 갖고 있는 입지환경을 먼저 살펴보면 이미 잘 갖춰져 있는 고연동에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모두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시청, 경찰서, 병원, 대형마트, 은행, 시장, 중심상가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들이 모두 준비가 되어 있고 이뿐만 아니라 오산시청 인근 운함뜰 개발계획과 프로지오, 아이파크, 롯데캐슬 등의 일군브랜드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인한 풍부한 미래가 또한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세대에서도 편안한 거주가 가능한데요. 바로 아파트 단지 옆 고연초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송호중고교를 포함한 다수의 중고교가 가까이에 있고 인근에는 또 학원 밀집가가 있어 풍부한 교육환경이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환경을 살펴보면 아파트 단지 근거리에 오산IC가 위치해 있어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서부 우의 도로 이용이 편리하여 서울은 물론 수도권 및 전국을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분 거리의 오산역 복합한승센터를 이용 지하철 1호선 오산역과 향후 GTXC 노선 이용까지도 가능한 쾌속교통 노선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기타 그 밖의 더 자세한 내용들은 영상 바로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고요.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실 분들은 영상 오른쪽 상단의 전화번호로 방문 예약을 부탁드릴게요. 그럼 내부 영상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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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